와우 와 야 와 좋습니다 우리 분위기 좋죠? 반갑습니다 회장님 자리를 좀 서볼까요? 정식으로 인사드리죠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소피스 안녕하세요 피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잘해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왔어요 집에서 다들 뭐하시는거에요 크리스마스인데 네 아무튼 제가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? 그니까요 생일 다음으로 가장 기다린 날이 크리스마스인데 오늘 또 크리스마스 우리 행사의 시작은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굉장히 영광인 것 같은데 여러분 기쁘세요? 네 네 네 12월 24일인데요 여러분 네 오늘도 크리스마스고 하니까 제가 한마디 이렇게 해왔어요 안돼 안돼요 한마디 해보네요 어쨌든 오늘 굉장히 기쁜 날 여러분들 함께해서 너무 기분 좋고요 우리 다같이 오늘 끝까지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저도 한번 해도 될까요? 오늘 한국이 정말 추웠죠? 네 밖에서 기쁘는데 안 추웠어요? 추웠어요 그러면 우리가 뜨겁게 만들어드려야죠 지금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추웠다고요? 네 내가 핫팩기 사줬는데 추웠다고요? 네 여러분 섭섭한데 나중에 두개 사줘야겠어요 네 맘같아서 내가 다 안아드리고 싶지만 네 아쉽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사실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그리고 대만 홍콩 총 4개국에서 지금 생춘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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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춘계가 되어있어요 여러분 보고 계세요? 네 네 안녕 이 앞에 계신 분들은 보고 계시고 자 예 그러면 일단 외국어로 인사를 제가 할께요 네 하세요 하세요 하이 다자하오 고마워 고마워 여기까지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 다만이 원하시는 네 원하시는 여섯시도 한 마디 하세요 예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전날 크리스마스 이후에 남자친구 안 만나고 또 저희는 보러 오시겠다고 또 남자친구 없을거에요 하 제가 한번 그 이쁜 얼굴들이 좀 봐야겠습니다 다들 자신이 있어 카메라 더 잡아주세요 저의 두 번째 줄 계신 분 졸고 계시네요 역시 뷰티 이름답게 너무나도 아름다우신 것 같습니다 최고 아니라고요? 너무 외운 티 낫지 좀 열심히 외웠는데 역시 비스트 팬들은 다 이뻐 이렇게 뭐 역시 비스트 팬들은 다 이뻐 현승씨 말하세요 읽어주세요 꼭 비스트 팬미팅이 아니어도 오늘 같은 날 갈 곳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비스트를 보기 위해 제 차례 뻘쭘하게 이러실 거예요? 저희들이 그랬어요 사실 이렇게 저희를 보기 위해 이렇게 모여주신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되게 흔들리지 않게 저희가 열심히 해서 오늘 굉장히 많은 추억 재밌는 시간 보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예 시선이 자꾸 밑으로 내려가면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비스트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스페셜 크리스마스 오늘 이 순간이 또 얼마나 뜨거운 경우로 여러분들 가슴속에 저희들의 가슴속에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준비되셨죠? 더 이상 뜸 들이지 않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그러면 우리 저기 안 보이네 비스트 포 유 다 같이 외우시는 거예요 알았죠? 뭐라고요? 비스트 포 유 잘 됐습니다 저거예요 비스트 포 유 보이시죠 다들? 하나 둘 셋 비스트 포 유 응 안녕